자 여러분들 라운드 놓으시면서 고글마이너 선택하시죠 아무래도 햇빛이 많이 비치면 샷하는 데도 많이 불편하고 공찻기에도 불편하고 또 퍼팅그린에서도 햇빛이 강하면 라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글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바로 카샤에서 나온 골프 스포츠 고글입니다 벌써 뭐 어떤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일단 가볍습니다 30g밖에 안 돼요 굉장히 경량이고 착용했을 때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이건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 고탄성 이 밴드를 갖고 있습니다 탄성이 상당히 좋고 부드럽고 조여주지 않고 안 하는데도 상당히 안착감이 상당히 좋고 이 렌즈가 중요한데요 렌즈가 일단 평광 렌즈 그 다음에 또 뭐 옐로우 요즘 또 이 미러 렌즈가 유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비치는 거 거울처럼 미러 렌즈 뭐 또 투명한 거 블루 그 다음에 또 이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에다가 이 돋보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보조기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좋습니다 뭐 유명 브랜드도 많이 있지만 사실 좀 고가지 않습니까 근데 카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자외선 차단이 되고 이 그린 같은 데 올라와도 좀 이렇게 라이가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상당히 좋고 또 러프나 이런 데서도 공착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상당히 그 시야가 밝습니다 강한 자외선에서 차단이 되지만 시야는 써보니까 상당히 밝은 느낌이 들고 또 사실은 고글이 또 요즘은 또 패션이에요 뭐 안치더라도 또 이렇게 옆에 또 끼고도 다니고 하는데 그만큼 실용적으로는 또 이게 기능적인 면이 상당히 있으니까 상당히 시야성이 상당히 좋고 이 안경태가 이제 뭐 칼라가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좀 더 밝은 뭐 칼라도 있고 이렇게 회색 칼라도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렌즈가 여러 가지를 그 아주 간편하게 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그 기호에 맞춰서 혹은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라운드 하실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꼭 골프가 아니라도 레저 요즘 산에도 많이 다니시고 자전거 탈다라든지 뭐 다른 스포츠를 하실 때도 그거를 이걸 딱 쓰시면 아주 뭐 패션이면 패션 혹은 또 실력을 발휘하시는 데도 이 기술적인 기능을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스포츠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